김경씨 단기적으로는 김경씨님 더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는데 지금 올라갔다 내려온 게 매집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내려온 거거든요 좀 중장기로 싸우시면 좀 내려왔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단기를 보지 마시고 중장기로 한번 싸우세요 그리고 지금 21선이 지금 꺾여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려와서 여기서 좀 쉬면서 21선이 우상향을 트는 자리가 보이면요 그때 단가를 좀 줄이세요 단기를 보지 마시고 중장기로 보시면은 뒤에서 내려왔다가 뒤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도 좀 쉬었다가 이렇게 뒤에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인내력을 갖고 좀 싸우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